송광호와 문근영이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강력한 티켓 파워를 갖고 있는 스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 전문 주간지인 필름 2.0이 최근 한국 영화인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송광호와 문근영이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티켓 파워를 갖고 있는 배우로 꼽혔습니다. 이들은 복수에 응답이 가능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각각 8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7표를 얻은 장동건이, 4위는 차승원을 차지했습니다. 4위는 차승원을 차지했습니다.